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혈류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신경이 눌리거나 또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상는 신경장애가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 손발에 있는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 손발 끝에 저림, 또 남의 살 같은 느낌 등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상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말초신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당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연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독소, 즉 AGE라고 하는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뇌신경에 독성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신경 뿐만 아니라 이 손발에 말초신경 단백질도 방화되어서 변성이 되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서 병들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손발이 저리고 이상감각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당독소도 쉽게 생성되고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인성 당독소 섭취가 특히 과잉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체내에서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 신경을 보호하는 음식을 자주 챙겨 먹는 것도 손발절임과 치매를 다스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요.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또 가공식품 섭취는 줄여주세요.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독소 한 명이 낫고요. 육류 중에서는 양고기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당독소 한 명이 낫습니다. 육류나 지방에 비해서는 탄수화물이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리 시에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을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은 또 그 자체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육, 보쌍, 샤부샤부 이 세 가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같은 고기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을 대량 낮출 수가 있는데요. 소고기나 닭고기를 찍어나 삶아서 조리하면 불판에서 구울 때보다 당독소 함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직화로 구우면 225도, 볶으면 170도, 튀기면 180도, 오븐에서 구우면 230도 정도 되는데 고기를 이렇게 고온에서 수분 없이 가열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당독소가 대량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으로 처리를 하면 당독소 생성이 억제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면 A에서 흰색 반은 소고기 생것, 두 번째 빗금친반은 구운 소고기 그리고 세 번째 검정색 반은 식초를 뿌린 후에 구운 소고기의 당독소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식초로 전처리를 했을 때 당독소 함량이 반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도 식초 대신에 레몬으로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두 번째 바가 그냥 구운 소고기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바가 레몬집에 담갔다가 구운 소고기인데 역시 당독소 생성이 훨씬 덜하죠. 우리가 보통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연육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고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감이 좀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는 분들 많으시죠? 기름 없이도 튀김과 같은 식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에어프라이기는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의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튀김처럼 바삭한 식감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삼겹살이나 닭고기도 에어프라이기로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도 드신다면 먹을 때에는 겉바속척이라고 하잖아요. 겉에 그 바삭바삭한 부분보다는 속에 촉촉한 부분이 당독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껍질은 살짝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식빵 같은 경우도 겉에 갈색이 나는 바삭바삭한 테두리, 껍질 부분보다는 속에 촉촉한 부분이 당독소 함량이 적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간을 할 때 자주 쓰는 간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장도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간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간장을 고를 때에는 되도록이면 매주를 띄워서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을 염산 같은 화학물질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이나 이것을 또 양조 간장과 함께 섞어서 만든 혼합 간장은 당독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간장 같지만 뒷면의 라벨을 보면 어떤 종류의 간장인지 적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간장으로 음식을 너무 오래 조리는 이런 간장조림 같은 계열의 음식도 당독소 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보다는 소공간을 적절히 해서 드시는 것이 당독소 측면에서는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과일 채소 속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퀘리세틴입니다. 퀘리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이 혈관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처럼 퀘리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양파, 마늘, 사과 같은 경우는요. 육질보다는 껍질의 퀘리세틴이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세척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차로 끓여서 매일 한 잔씩 먹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퀘리세틴은 열에 강해서 최소한 30분에서 넉넉히 1시간 정도까지 끓여야 잘 용출이 되기 때문에 푹 끓여서 달인차로 먹거나 혹은 육수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발절임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당독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독소 섭취를 줄이는 음식으로 육류, 마가린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보다는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을 챙기시면 좋고요. 육류를 섭취한다면 아까 뭐랬죠? 수육, 보쌈, 샤부샤부가 좋고 고기 요리를 하기 전에는 레몬, 키위, 식초로 전처리를 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고온으로 요리를 해서 바싹한 식감보다는 수분이 촉촉한 음식이 좋고 간장은 전통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 쾌리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